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세계로 쪼갤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해도 이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 절대 곁에 두지 말아야 일간 유형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은 빌런들의 유형들은 사실 너무 다양하잖아요 일상에서 사이코패스를 만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가 이동조라고 합니다 창의력과 혁신 전략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강의를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 여러 가지의 조직에서 일을 했는데 주로 20대 처음에 수습기자로 입사를 해서 30대 초반 중반에 편지국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사내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기획편지국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획과 컨설팅을 진행을 했으며 또 한 30년 조직 생활하면서 느꼈던 창의적 사고와 혁신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와 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고 근무 시간도 길고 보수적인 직장 문화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이나 업무 소통은 왜 늘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 시간적으로 일을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라는 패러다임에 묻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 그리고 또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과제였지만 세월이 지나고 선진화되면서 대한민국도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보다는 조금 더 공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진짜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어떤 일들 소통 그리고 또 업무들이 자꾸 어렵고 힘들고 만만치 않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의 세계관은 일을 입자적이고 낮게 혹은 단편적으로 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과 정보를 얻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때때로는 열심히 하지만 뒤통수 치는 것도 있고 발목 잡는 것도 있고 그런 세계관을 조금 다르게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뒤통수를 치는 요소들은 주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요소들이 좌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눈에 잘 안 보일까를 생각해 보면 변화 흐름 늘 세상은 변하고 흐른다는 거예요 대중이나 소비자들의 욕구나 욕망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잠복된 문제 그리고 전제조건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숨겨놓았던 약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 혹은 상호작용 그리고 또 상대성이 많은 일의 영역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호작용이거나 관계의 요소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때때로는 난간이 있고 돌발 요소, 돌출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조직 문화 같은 요소들도 있는데 이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를 진짜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눈에 잘 안 보이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잘 간파해서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으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일이라는 개념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면 좋은 경감과 솔루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먹을 딱 보면 이게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분야나 분류대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솔루션을 준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일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영역은 혁신력 그 다음에 업무력 그 다음에 소통력 그 다음에 조직력 자기성장력 이런 다섯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하나의 일로 딱 연결돼서 일이라는 것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는 업무력이 필요할 때 혹은 소통력이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조직력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관계력이 좋아도 혁신이나 업무력이 떨어지면 그 관계력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업무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조직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업무력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업무력과 관계력 조직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일을 할 때 그 일을 조금 더 쪼개서 분류해서 그것들의 중요한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근 전 퇴근 후에 학원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개발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지쳐버리는 번아웃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직장인들 많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답은 알고 있지만 제가 깨달았고 느낀 것들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 도전이 매우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는 동전의 양면처럼 둘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좋은 솔루션 없을까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번아웃이나 스트레스 관리 역시 그것들을 큰 덩어리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 몇 개의 분야로 분류해서 쪼개서 대응을 하면 훨씬 더 편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번아웃을 세 개로 쪼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체 번아웃 그 다음에 마음 번아웃 그 다음에 정신 번아웃 육체 번아웃이 왔다면 육체에 대한 휴식이나 잠을 충분히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 번아웃이 왔다면 새로운 환경에 여행을 간다든지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런 솔루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정신적인 번아웃이 왔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작은 목표들을 새롭게 설정한다든지 또 작은 성취나 작은 성공을 계획해서 그것을 이뤄냈을 때 우리에게 에너지를 다시 일으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역시 우리가 세계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육체 스트레스, 정신 문제, 마음의 스트레스 그러면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왔다면 피로회복으로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는 원인이 있는 문제라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원인이 없는 혹은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문제라면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체제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면 된다 이렇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큰 덩어리로 보면 이 번아웃이나 스트레스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그것들의 속성들을 쪼개고 분류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잘하고 싶죠 그런데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인생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것이 실패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성공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게 목표나 꿈을 조금 더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털어놓거나 많은 질문들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혁신가들의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카이사르 같은 분은 로마 대제국을 건설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현실은 아주 끈질기기는 하지만 그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피카소 같은 경우에 화가죠 표면적인 것에 배우에 숨어 있는 놀라운 속성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철학자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회의감으로 끝난대요 그리고 또 대신에 의심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혁신가들의 조언이나 통찰을 가만히 들었다 보면 무슨 말을 하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잘 캐치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밀에 숨겨져 있다는 공통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싱크 어게인을 하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키워드 중에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판자를 이렇게 물통을 만들 때 판자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개의 판자만 빠져도 그걸로 물이 다 셀 거 아니에요 즉 다른 판자 조각이 아무리 빛나고 반짝반짝하고 황금으로 만들어도 한 판자만 비어 있으면 그걸로 물이 다 셀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까 설명했듯이 일 자체가 그냥 일이 아니라 혁신력, 업무력, 소통력, 조직력, 그리고 성장력 이런 여러 가지의 판자 조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개만 빠져도 실패가 되고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판자 조각을 전체를 잘 컨트롤하고 조합해야 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도전하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작업들 프로젝트 소통에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와 소통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동료나 고객과의 인간관계를 조금 더 개선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끊임없는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과제인 것 같아요 또 그런 답들도 정말로 많은 솔루션을 제시하지만 또 잘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소통역이라는 것은 제가 수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대기업도 가고 공무원도 가고 그리고 또 교수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팀장님 사장님도 만나고 공무원도 만나지만 정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소통이 어렵고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 그리고 소통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늘 듣거든 어떤 조직에 가든지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장 해결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통에 대한 고민들도 정말로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통이라는 것이 원래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직에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과의 관계를 가만히 냉정하게 따져보면 세대차, 이익차, 성별차, 직위차, 심지어는 MPTI 무엇이 16개 차이 그 다음에 고정관념 차이, 지식과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그리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이 그리고 경험이 많고 적금의 차이, 노사관계 차이, 계약직과 정규직 차이 수많은 차이들이 우리 조직 안에 갈등도 만들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기질만 가지고 있거나 단 하나의 유형만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양한 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당연히 신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 종이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즉 소통은 원래 어렵고 다양한 차이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우리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통이나 불통이 매우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소통이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의 전달 체계가 분명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당연히 어떤 지시를 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어떤 요청을 할 때 우리는 언어, 말, 단어, 숫자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매우 많다는 거예요 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감춰져 있었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소통에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통이 생긴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물 한 잔, 물 빨리 가져와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 그러면 컵에다가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표정을 했어요 이렇게 다 시들어가는 화분을 가리키면서 물 빨리 가져와 이러면 컵에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물 조리기에 가져올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숨어있는 배경과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려워 이러면 대리님은 내가 해야 이거 빨리 침 발라 가려운 게 사라져 이렇게 얘기를 조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팀장님은 내가 발라봤는데 역시 물팥을 바르는 게 최고야 내가 해봤거든 이렇게 조언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험이나 조언이 때로는 맞지만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할 때 그 속에 왜 발진이 생기고 가려운지를 정확한 배경과 그리고 상황 그리고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솔루션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진이 생겼는데 내가 어제 박람회에 갔어요 꼭 박람회에 갔어요 꽃을 만졌는데 내가 꽃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알러지와 꽃이 만나서 발진이 생겨서 가려움증이 심해졌다는 것은 침 발라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물팥을 발라서도 아니고 항히타민제를 처리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보이지 않았던 많은 정보들을 필요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소통을 해야만이 정말로 좋은 소통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직이나 또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으로서 놓치고자 하는 많은 공간적 그리고 관계 그리고 또 시간의 절차들 그리고 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통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곁에 두지 말아야 일간 유형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싫은 사람과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루션을 좀 드리자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인간관계가 더 힘들까요?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월급의 반은 일값이고 또 월급의 반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값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그만큼 우리가 소통이라든지 인간관계는 상대성이 작동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도 없고 또 진리도 잘 없는 그래서 또 한 번 관계가 어긋나면 회복하기도 힘든 어려운 관계가 유지되니까 참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늘 있다는 것 한 사람이 사라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조직에서는 세사에서는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회사나 조직은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상화관계나 질서가 있고 또 우리의 미션이나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계들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최대한 입사 초기에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찍히면 오래 간다 그런 기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 한번 찍히면 관계해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최선을 다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친해지고 또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나를 잘 지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조직에서는 가끔 조직 빌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빌런들의 유형들은 사실 너무 다양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유형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사 같은 경우에는 분노조절 장애 유형 이런 거 참 힘들죠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 약점들을 잘 이용을 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유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을 줄타기를 아주 쉽게 하려고 하는 동료나 상사 이런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의 존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보다도 더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직 빌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이코패스를 만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사무적인 관계로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와 잘 맞지 않은 사람을 함께 일을 해야 될 때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 앞서서 말했다시피 관계력이라는 것 여기에 너무 몰두해서 우리가 회사 생활이 관계력 하나만 있다 그러면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관계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직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력도 있고 혁신력도 있고 자기 성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관계역이라는 것들은 아주 굴하게 사무적으로 아주 기본값으로 세팅해서 그리고 공적인 언어로 아주 주눅들지 말고 그냥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소통을 하되 다른 영역 혁신 영역이나 업무 영역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특출나게 나의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회사 생활을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리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